음악에 흠뻑 빠져버린 도시 더블린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아일랜드 친구를 사귀기도 했고요 오늘은 아일랜드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사진처럼 기억될 것 같은 순간입니다 저 켜진 장소면 살지? 집시 카라반 다시 19세기로 돌아간 것 같은 동화 속 마법이 펼쳐질 것 같은 여기는 초록의 아일랜드입니다 비행기로 12시간 여행을 처음 시작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로 다시 아일랜드의 더블린으로 날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곳은 캐셜 더블린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4,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캐셜에 관광역이 몰려드는 건 아름다운 옛 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락커브 캐셜 말입니다 아일랜드에는 곳곳에 성이 많은데요 락커브 캐셜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성 중 하나입니다 전 지금 아일랜드 남부에 위치한 락커브 캐셜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450년경의 왱거스 왕이 기독교로 개정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아일랜드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같이 보러 가시죠 락커브 캐셜 락커브 캐셜 이름의 바위가 들어간 건 석회한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어진 지 1,700년 가까이 된 그야말로 고성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성에서 일어났을까요? 아일 아일랜드 장사의 경기 성 안에는 고색창연한 느낌이 물씬합니다. 대대로 왕의 요세로 쓰이던 이 성은 12세기에 들어서며 교회에 헌납됩니다. 여기 되게 정교한 조각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성경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주교인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장군들. 여기가 너무 정교하네요. 와우. Where are you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I'm from America. How long have you been here? Just one day. Just one day? This is your second? I'm tired. First day? Yes. You're angelic? Yeah, a lot. Thank you. Do you see this? This is another very good one. Don't worry. They're really religious. It's a theory. Very. Very Catholic. Yeah. But what's a delineation. The thing is that these people are supposed to build this building a whole time and not only impossible, and not just perfect, because it is not just perfect. 그 믿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약간 불완전한 형식을 추구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은 두꺼운 벽, 둥근 아치, 커다란 탑인데요. 자로 잰 듯 반듯반듯하게 지어진 다른 로마네스크 건축물과는 달리 이 성은 균형에 조금씩 어긋나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이 성을 더 완벽하게 하는 셈입니다. 캐시얼은 전형적인 아일랜드의 농촌이기도 한데요. 근처에서 재미난 축제가 열린다고 해 그곳으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축제가 열리기에 완벽한 날씨입니다. 놀이기구들도 있고 비눗방울도 날리고 진짜 축제에 온 것 같은데요. 어떤 축제냐고요? 이건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양털을 깎는지 결의는 양털깎기 축제입니다. 지금은 한창 양털깎기 경연 중인데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이 게임을 했었죠? 제가 다음에는 한창 양털깎기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셨나요? 네, 2개가 되었고 제가 다음은 이 장면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는 세미필요일이에요. 네, 세미필요일. 어떤 시간을 다 나눠지지 않을까? 저는 양털깡을 가지고 있어요. 모습을 실제로 처음 봤는데요 큰 가위로 허물을 벗겨내듯 순식간에 털을 깎아내는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 한두 번 깎여본 것이 아닌지 양들도 편안히 몸을 맡깁니다 양들이 다치지 않게 최대한 깔끔하게 깎는 것이 심사 기준입니다 명색이 대외인인 만큼 중계 아나운서가 빠지면 서운하죠 경기는 아나운서 두 사람이 번갈아 중계하는데요 이 친구는 아나운서 일을 배우는 수습 아나운서라고 하네요 제가 두 번이 몇 번에 맞습니다 시어에는 슈러스 반남되고 있어요 오늘 시키는 마지막 바 위에서 넘기고 왔습니다 이제 스칼을 치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래퍼처럼 말을 쏟아내는 이 아나운서들은 양털깎기 대회 전문 아나운서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목축업은 중요한 산업. 양을 키우고 양털을 깎는 일은 이곳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몇 년간 양털깎기를 배워야 가능한 현란한 기술. 작은 도시 도시마다 이런 이벤트가 있어 아일랜드 여행이 더 흥미롭습니다. 양털깎기 대회를 뒤로 하고 저는 마을 안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캐시설 주변에는 대규모 목장도 많은데요. 저는 지금 한 농가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 부녀가 목장의 주인입니다. 이 부녀는 무엇인지 알게 될까요? 저희는 마을 사업자들에게 사업 생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업 생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우리 마을 사업에 6시 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마을 사업을 하고 또는 아침에 마을 사업을 하죠. 그리고 배로 배로는 오는 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로는 오는 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 래! 네. 제가 욕심을 알지 못하니. 뭐 그녀는 이름이? 이게 Heidi. Heidi. 이 목장에서는 소를 초원에 방목해 키우는데요. 와우, 소들이 엄청 많네요. 알렌 씨네 목장에서 키우는 소는 모두 100마리 남짓. 그런데 그 중 숯소는 단 한 마리랍니다. 안녕! 아주 부드럽죠? 네, 그런데 그것들은 아니죠. 지금 먹기 힘들어요. 네, 네. 식사 시간? 네, 네. 네, 네. 여기가 칼칼입니다. 미안해. 안녕! 안녕 와우 아주 친절한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한 것 같아요 나 좋아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와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아, 이름이 좀 더 커요 맞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하하하하 아,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아, 네. 알렌씨는 이 목장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는데요 이 마을, 이 집에서 무려 6대째 살아오고 있답니다 소화의 쇼 소화의 쇼 저, 이 분 저, 이 분 저, 이 분 저, 이 분 그리고, 이 분 저, 이 분 저, 이 분 저, 이 분 저, 이 분 그 분 여기 계신 분이 알렌씨에요 알렌씨가 여기 계신데 여기 3살 때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63년이나 된 4대 손이 여기 살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Your original history. Yeah. So do you have any memories or do you remember about this moment? No. No? Already? No. You were only three. I was only three. Yeah, only three. So I don't remember. But you do remember your great-grandfather. I do remember him. Mm-hmm. Mm-hmm. I suppose it would be after that, like. All right. Yeah, it's really... Like, oh, how can I do this?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이어받고. That's really great.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이어받고. 그렇게 가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힘든 일입니다. It's great to have you in his life. It's great to have you in his life. It's great to have you in his life. Yep. It's great to have you in his life too. Yep. All right. Bye-bye. Bye-bye. You'll take care. 고향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도 참 멋있는 일이라는 걸 이들 분열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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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bye.